와우! 여름이다! 와우! 여름이다! 저희가 미용을 해주고 있는데요. 저희가 조금씩은 그나마 개성을 살려서 조금 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. 냥 와우! 난리 났어! 난리 났어! 야! 너네 그만 좀 해! 가! 6월에서 한 8, 9월 정도가 유독 짝짓기 하는 시기가 좀 심한 편이에요. 우리 알파카 친구들이 일부 다쳐져 있기 때문에 설 1위를 해야 많은 앙컷들을 거느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1위가 부재이기 때문에 2위인 세븐이랑 하루랑 피카 이 친구들이 1위를 위해서 많이 싸우고 있는 편입니다. 스토리 절대로 야 NOOOOO GOD 뱃꺼 뱃꺼지요? 야야야야야 꺄어! 까나버려! 아...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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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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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희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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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ion 희암 어어 나가면 안 되는데 그냥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숙박을 벗어던지고 제 핸공을 찾아 떠납니다 으응 블 SCP 왕 인공 bread 이끌어리 나가라 kidd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